위하여 니 영혼은 내 것이다 요거사람은 저... 좋게 안보는데... 그건 좀 너무 랜덤이라서 좋을텐데 안좋을텐데 정말 쓰레기더라구요 저 요거사람 써가지고 혼자서 자포하고 죽는거 봤거든요 트로그가 최고다 방어 퇴새 완료 다행히 도망간다 다행히 다행히 도망간다 일단 이건 못써 도박이나 해야지 윈이 흥만 대 거의 흥만 대 트로도 안하고 이상한 것만 대고 내가 맞지 거의 흥만 대 드론 안하고 있어 도박이나 해야지 도박할 시간이 왔다 도박을 해야하나 도박을 해야하나 수리가 나오면 어떡하지 안전하게 잡을까 그래 재밌게 해야지 괜찮습니다 이거 나왔습니다 이야 좋아 오크에 4-3짜리 아 이제 불결한데 이거 여기에 화.. 그.. 불꽃 좀 깔 것 같은데 여기에 불톡 깔 것 같은데 여기에 불톡 깔 것 같은데 달려보 너희들 러스님의 힘이 느껴지는 구나 요거 사람 맞죠? 이거 봐본가? 질풍인데? 이거 토템 넣었다 안박지? 음... 그렇지 이렇게 내자 진짜가 될거예쓰 게임 재밌게 해야지 그 다음에 이거 나갈 거야 근데 안 될 것 같아 명치 엄청 갈기네 얼마까지 알아보고 왔나 이거부터 진짜 이거 너무 무겁거든 개꿀 그 다음에 슈팅 게임 아 뭐야 쿠쿠 어 쿠쿠댄스 얘들 명치만 달리네 한번 숙박 맞아봐 쿠쿠가 잡을 수가 없는데 이기때문에 쿠쿠가 잡을 수가 없는데 이기때문에 잘가 그냥 정말 좋은 게임이야 사슬 있니? 니가 여기서 끝내는거야 사슬을 내야돼 이거 두말 잡아야됨 니가 진짜 진짜 너는 그냥 이번엔 전해간지 없군 제노 그 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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